20만 8천 3백 7십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은 는 동사는 의료진단기기 및 시각보조공학기기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 1999년 1월 21일 설립됨 동사는 체성분 분석기와 전자동혈압계 등 의료진단기기 사업부문 아큐닉 어큐닉 과점자정보단말기 전자독서확대기 등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업부문 힘스 HIMS 로 구성됨 힘스 HIMS 사업부문의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국내 시장은 동사가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99년 보조공학기기와 의료진단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8월 하나머스트 2호 스펙과 합병하였음 대시 동사는 의료진단기기 분야인 아큐닉 어큐닉 브랜드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분야인 힘스 HIMS 브랜드의 제품 일체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대시 점자정보단말기 등을 판매하는 미국법인 의료진단기기 등을 판매하는 중국법인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정보단말기와 전자독서확대기의 판매 증가로 보조공학 부문의 수익 증가하였으나 혈압계 판매 감소에 따른 의료진단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매출규모 축소 대시 의원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그러나 파생상품평가 이익 증가 등 기타 및 금융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으로 채성분 분석기 점자정보단말기 등의 수주 증가가가 기대되며 원격의료 의료정보 렌털업 등의 사업 확장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도 기대됨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셀바스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2,594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28위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상장 주식수는 2,568만 5백내순내 주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 주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퍼은 82.7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1.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6.69배, 1,50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원, 34억원, 2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억원, 25억원, 26억원입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7번지 13%이고 유보율은 151.9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840원보다 2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39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